한 번 더 리허설 안해봐라 나의 주여 내 영혼 이제 주와 교회 앞에서 당신의 축복을 기다리오니 나의 주여 굴굴 우리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기 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지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며 너의 영혼 잘되며 은혜를 부시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주님 제게 베푸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께서 귀에 써주시기를 원하고 합당하여 써주시기를 원하고 꼭 그에게 맞는 일을 주셔서 주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지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는 길마다 먼저 가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기 전에 언제나 먼저 가셨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김 목사 앞에서 주님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셔서 찬양하고 따라다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얼굴을 흘려하여 그 사 우려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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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버지 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 아버지는 그 얼굴 너를 담아요 그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